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여러분. 어떡해, 어떡해. 아, 여기 봐. 어, 올라갈 것 같아. 짠, 이렇게. 어, 이렇게. 오, 이거 위험해. 어, 어. 어, 무서워. 안 돼, 안 돼, 보여. 너무 강해. 근데 참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뭔가 재밌는 거 확인해 보려고요. 추억의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세트를 샀거든요. 그냥 박스 채, 여기 박스에 박스를 넣으면 낭비니까 아예 여기다가 붙여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는 거 같아요. 얘는 깨질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고, 약간 무성의하다고 댓글이 많이 나와요. 잘라볼게요. 내용이 어떤 걸로 돼 있는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소다. 달고나 세트 만드는 거. 짠. 아, 맞다. 설탕을 준비해야 되겠네. 그래서 설탕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거 모양 틀 뜨는 거랑.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여기다가 설, 그거 단고나를 뽑고 누르고. 뜯. 이거 뜯는 건가 보다. 파티. 알아따. 세트. 우아, 빤짝빤짝. 아, 근데 냄새가 되게 많이 든다. 볼 거 없네요. 이렇게 고개가 보니까. 일단 씻어야될 것 같아요 스웨이니까 씻고 올게요 1인용 하루가 있어서 한번 사봤거든요 이 갈고나를 하면 재밌어요 역시 국제에탄올 하나 굽혀서 해보겠습니다 추워하게 박물관으로 뜨거워 이거 올려놓고 이거 올려놓고 이렇게 산장을 넣겠습니다 한스푼 한스푼 올려놓고 그다음에 소다 소다를 지금 넣어야되나 같이 넣어줘 불이 올라오고있어 위험해 불이 너무 강해 더 망 망 망한 듯 불 조절이 안되니까 어떡해 어떡해 올라올 것 같아 어떡해 대박 이거 망했어요 불이 너무 강해 불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설정 설탕을 천천히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거 좀 불이 줄어든 다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일단 망했으니까 보리볼게요 아 뜨거워 저 오늘 이거 해먹을 수 있겠죠? 지난번에 라면이랑 똑같은 상황이 지지 않으려나? 초대를 좀 늦게 넣어야 되나? 초대랑 같이 계속 그런가? 불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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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서 짠 아 됐다 휴가하니까 좀 부끄러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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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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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 그림이죠 이렇게 부끄러우네 이 그림이죠 어 안 돼 안 돼 불이 너무 강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게 탁 눕는 거잖아요 이렇게 탁 눕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이 다음이 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다음이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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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가 이게 타는구나 엄청 설탕을 좀 설탕을 좀 많이 설탕 많이 설탕 많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사람들이 망칭입니다 이거 야 헐 내가 망했어 어떻게 짓지? 여기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하트 모양을 아예 만질 수는 못하고 대박이네 맛있다 맛있다 저는 아쉽있어요 음 음... 깨지면 안되는데.. 깨질 것 같네.. 아까 처음 망한 것 때문에 그런가..? 좀 더 녹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돌로 가서.. 끝처럼 돼야 되는데.. 별! 별 찍고.. 별을 찍으러 오겠습니다.. 아.. 덜.. 덜.. 구워졌어.. 좀 더 구워.. 구워질 것 같아.. 맛있다.. 뜨거워.. 뜨거워요.. 엄청 잘한다.. 이거 원래 바로 빼앗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바로 빼앗는 거 아니에요? 안녕.. 안녕..